와 네 그녀를 맞이하는 환호성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 김남주씨 안녕하세요 와 역시 요즘 대세 중에 대세라고 부리는 김남주씨인데요 역시 환호성의 기프도 남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 안에 서시면 저희가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자 네 시선은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에 가라와 주시고요 네 마지막 정말 많은 팬 여러분께서 김남주씨 기다리셨습니다 레드카페 끝까지 가셔서 오늘 드레스 자랑 한번 하고 오시죠 레드카페 끝에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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